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 네 카레밥 준비해 봤구요 거기다가 이 남장 핵폭탄 총각김치 핵폭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맵다 라는 거에요 맵지만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걸로는 네 그리고 이 카레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먹다가 핵불닭 소스 좀 뿌려서 같이 좀 매콤하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카레밥 같은 경우는 김에다가 또 싸먹으면 맛있는데 그 김 또한 매콤한 마라김으로 준비해 봤구요 오늘 먹방도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제 카레를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또 비벼 놨습니다 아 뜨거워요 cono 좋아하 ciao 가윽 rooms 기가 Learning 가윽 가윽 능厚 가윽 가윽 너무 맛있어요 맥주 아이스크림 역시 쫄깃쫄깃 오늘은 두번째로 먹어야지 이건 저한테는 고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뽀송불닭 그리고 이 이남장 핵폭탄 김치 종류는 먹자마자 매운맛은 안나지만 먹다보면 여기서부터 매운게 계속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맛입니다 적당히 뿌렸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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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안 드셔봤죠? 진짜 맛있어요 와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킨 매운게 매운게 뒤늦게 올라오네요 네 오늘 먹방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